아유 이쁜 거 비처린 B.O.N.G 드디어 내가 대표가 됐구먼 아유 정말 오랫동안 했다 아유 고생 많았다 아 예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셨구먼 오셨구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나야 그냥 사는거지 뭐 즐겁게 근데 카메라는 다 뭡니까? 아 내가 그 아 좀 얘기하면 긴데 좀 짧게 말할게요 아 예 좋아요 좋아요 내가 이제 회사를 잘했잖아 아 그쵸 그쵸 요즘 핫하잖아요 아 고마워 근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 아티스트를 맹글어가지고 전세계로 퍼트러 하려고 하는건데 프로모션이라고 아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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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를 좀 해보려고 하니 다큐같은걸로 아아 성분괴로 아 이렇게 우리 우동생은 뭐 어떻게 지내? 아 뭐 전 열심히 뭐 살고 있고 뭐 아직도 뭐 그냥 뭐 곡 팔고 열심히 작곡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왕년에 이제 세븐틴 친구들 할 때 그때만 좀 잘 나왔고 지금은 그냥 뭐 아 현역이지 아직 멋있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오 내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아티스트들 곡을 써줄게 오오 계약으로 어우 뭐 계약 다 좋고 난 뭐 계약 같은거는 너무 그건 딱딱하잖아 아 그쵸 그쵸 우리는 정해 학연 지연 필연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는거지 맞긴 해요 형님 저희가 정이 있는데 아 그럼 우피디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우리 아티스트 어떻게 살짝만 도와주면 어떻게 좀 뭔가 투자 받는데라던가 비전이라던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나요? 어우 그럼 그럼 우리는 이제 한국을 시작으로 네 남극 북극 음악으로 있는 것들은 다 우피디한테 갈 거니까 예 음악으로 뭔가 오 그러면 어떻게 뭐 지분이나 이런 아 다 우피디가 가질까 그럼 괜찮아 괜찮아 다 다른데서 저도 사실 지금 소속되어 있는 데가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1년에 한 2천만 장씩 팔고 있는 이제 이제 프로듀서다 보니까 아우 잘 알지 사실 문값이 많이 올랐어요 응응응응 그래그래 왕년에 형님 아시던 그 한 장짜리 프로듀서가 아니거든요 아유 그럼 그럼 잘 알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정이 있지만 또 이게 금액 쪽으로 이게 맞춰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음 그럴 수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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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중요하지 왜냐면 우리가 다 이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주가총액이 어떻게 되죠? 주가총액? 네 주가총액 같은 경우는 나 그런 거 잘 안 봐 아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신생회사이기도 하고 음 주가총액을 이제 오르는 거지 오르려는 건데 주가총액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예 뭐 뭐라도 줄까? 하하하하하하 뭐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있어? 아 형님의 이런 마인드가 저를 움직이게 하네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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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카메라에 이렇게 당겨도 되나? 그럼 그럼 괜찮지 감사합니다 아 좋지 그럼 제가 힘줘 써 보겠습니다 아 그럼 잘 부탁해 아 좋아요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미안 처음 들어보는 여보세요 그 친구는 왔다고? 빨리 왔네 금방 갈게 가보자 하나 건져야 되는데 말이야 불러 불러 거기서 기다려줘 좋아 런툰 아 땡큐 거기서 기다려줘 트윙 로운쾡 브라보 아 뭐야 브라보 어 안녕하세요 우리가 서로 치고 들어가거나 이런거를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너무 좋아! 최고야! 누구지? 안녕하세요 일단 일단 인사를 해볼까? 선글라스 꼈으니까 뭔가 포스가 좀 있으셔도 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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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구지? 아 나는 뭐 저기 그 피처린이라고 아니 너네는 잘한다 피처린 들어봤어 우리 피처린은 필요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 아 일단 앉아봐봐 일단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 아 잠깐만 아 너네들 대박이다 아 죽이네 아 나는 그냥 뭐 지나가다가 들렸어 그냥 여기 뭐 이렇게 뭐 되게 좋은 소리가 들리길래 아 그렇구나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 나랑 같이 한 번 일해볼래? 어떤 일을 저희가 뭐 코러스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기획사 대표야 아 놀랄까봐 일부러 말 안했지 아 BOMG라는 기획사 대표야 아 BOMG 그 하이브 새로운 레이블 되게 비호감이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잘 부탁드려요 아 이름을 못 들었는데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자 저는 르르힣입니다 르르힣 르르르 이게 안 돼가지고 르힣 이힣라고 부를까? 어 이힣 따뚜라따따라따라 너무 좋다 너 따뚜라따따라따라 쿵찌 빡찌 빡찌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대표님이 코러스를 들어봤는데 아 뭐 나는 재능이 있네 나는 이제 다 거치고 와서 회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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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좋아 아이 좋네 내 스타일이야 아티스트 누구 있어요? 아티스트는 그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어 정말 잘 나갈 거야 아 그래요? 데뷔를 하진 않았지만 아주 그냥 신박하고 멋있는 친구들이 될 거야 근데 아무튼 너네들이 오면 우리가 대박 나고 사실 우리는 계약 써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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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구두 계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구두 계약으로 하면 좀 약간 나중에 막 좀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걸 내가 처리해 주잖아 나는 자신감이 있거든 어 이번에 나는 대박이 나서 요거 만질 거야 아 그러니까 너네들도 같이 나눠 가지자 이거지 그럼 몇 대 몇 정도? 아무래도 이제 코러스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들이 됐고 이제는 8 대 2 저희가 8이나 아이 아이 반대지 아 8 대 2 아이 그래도 내가 대표인데 좀 5 대 5 정도 그쵸 한 그 정도 5 대 5 정도 해야 저희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이 업계 탑인데 그냥 20 쌌다 5 대 5 아 5 대 5로 가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큰 걸 맹굴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브루노마스 저스틴 비버 걔네들보다 더 유명한 그런 가수가 우리는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너무 좋은데 대표님 아까 전에 노래도 잘 부르신다고 했는데 노래 조금 부르자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무대 한 번 당돌한 친구네 아니 저 한 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네 내가 노래를 한 번 불러봐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함께 해줄 수 있겠어? 아니 당연하죠 BOMG를 대표하는 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나도 약간은 그 보장이 필요하니까 네 노래를 부를 테니까 코러스 한 번 넣어줘라 아 뒤에서 사이퍼로 한 번 들어갈까요? 프로흡 한번 맞춰보자 호흡을 좋아요 호흡을 한 번 맞춰보자 프로흡을 한 번 맞춰보자고 프리스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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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을 프리스타일 그래서 프리스타일인데 이게 베이스다 베이스야? 해봐요 베이스 나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 왔어 여기까지 서울까지 와서 회사 차렸어 차렸어 나는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 뻗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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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난 거 들고 왔어요 우연이야 열심히 하시네 그럼 그럼 우리 우리 소중한 우필이잖아 아니 말이시죠 그래서 말이야 조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러스도 내가 섭외를 했어요 스피드가 빠르시네요 그럼 그럼 코러스를 이제 내가 섭외를 했다면 작사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작사가가 몽 PD가 혼자 다 알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또 외부 작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치 그치 그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누구를 고를까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봤어요 홈페이지요? 어 홈페이지 요즘에 홈페이지 어떤 홈페이지? 근데 또 마침 우리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작사가 또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미팅을 하겠다고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조금 극한으로 몰아보고 그런 식으로 또 아 왔어 왔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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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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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앉아 앉아 지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화하고 얘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거 같아요 2분 소개부터 할게 내 아끼는 동생이니까 프로듀서입니다 아 성함이 성함이 타이밍이 참 좋게 기침이 나오시네요 저 모르세요? 아 우 예 아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네 다 자기소개 가볍게 좀 아 예예 반갑습니다 어 좋아요 자기소개 저는 우계라고 합니다 우계 우계 아 작사가 네이밍이 있군요 따로 왜 우계요? 성은 지씨예요 지우계 지우계 아 그러면 가사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앞으로 나아간다 아 약간 너만의 고민이 좀 담겨있네 네 좀 많이 네 안녕하세요 필입니다 필? 아 필입니다 필? 네 저 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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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젊은 느낌? 저는 외국이에요 아니 아니 젊은 느낌 아니고 연필이요 아 영필 저 외국인이어서 네 아 연? 영원히 떨어지지 않은 빛이 밑에서 프리스타노 가사는 자사하는 가수입니다 오 근데 작사를 평소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요 아 방금 뭘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작사를 했다기보다는 작사로 데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음 계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음 좀 열심히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좀 안되네요 경력자이기 때문에 아 네 계사는 한 15년 정도 했는데 오 15년 맞아요 유치한 때부터 계사를 시작했죠 아예 그러면은 좀 대표적인 작품이 있을까? 어 맞습니다 아 일단 뭐 한번 일단 우리 계사했던 작품이 있어서 아 이제 세븐틴의 하시라는 곡으로 했네 네 맞아요 맞아요 좋지 내가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 그래요? 내가 만든다고 모두 우리를 쳐다보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완전히 보지는 말고 살짝 돌려서 옆모습만 봐? 네 이거 누가 쓴거야? 아 맞습니다 피리가 태양 위를 달리는 마차에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꽉 잡고 달려? 맞습니다 너네 뭐 대사 쓰냐? 아 근데 왜 이렇게 표가 길어 짧은 버전도 있는데 짧은 버전도 있는데 짧은 버전도 보자 어쩌나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어쩌나 유명하지 아 진짜요? 그래 어쩌나 유명하지 어쩌나로 계산돼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오 기대된다 야 들어보자 이런 너를 어쩌냐는 거야 너를 봐도 내가 더 생각난다는 거야 음 어쩌냐는 거야 조금 건방 젖었네 노래가 저저냐는 거야 뭐를 보자는 거야 약간 멋에 위주로 쓰는 가사를 잘하네 그쵸 라임을 맞추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라임 맞추는 거 좋아하고 확실히 좋아하고 그럼 여기는 조금 약간 뭔가 풀어내는 그 내용을 좀 풀어내는 걸 잘하고 네 맞습니다 50만 봐도 알잖아요 최근에 약간 힙합 장르 중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힙합? 네 약간 뭐든 우리 쳐다보아 조금 불그러니까 완전히 보지 말고 살짝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쇼미더머니 가라 그러면 근데 난 이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네 이게 세븐틴이 아낀다라는 노래에서 그니까 내 말은 정말 딱 더도 말고 저스트 6개월만 이후 저스트 6개월만 이후 왜 6개월일까? 이거 누가 썼어? 제가 썼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광고 촬영이 있었어요 오 그렇구나 어우 작사가 광고도 멋있네 가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찍긴 찍는데 아 좋아 좋아 그때 광고가 6개월짜리 아 6개월만 신나는 그런 기억 정말 6개월만 아꼈다 아 하지만 널 잡을 수 없으니 보내준다 뭐 이런 확실히 제가 이 업계에 좀 오래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요즘 것들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게 6개월 이런 정확한 어떤 기간이 가사의 명칭이 된다는 거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걸 좀 주로 쓰거든요 아 그런 건가? 네 우PD가 인정을 한다면 뭐 나는 하구요 우리 노래여? 그러니까 이 노래처럼 바뀌는 노래가 있어요 네 내 노래 같은 그런 세븐틴 노래가 있어 네 에니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에니원 세산 어느 곳에서 돈은 너라고 팍 하면서 음악이 나오는데 여기서까지도 개사가 가능하시고 에니원이요? 어 에니원 다른 노래죠 아니면 무슨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영어로 Fear라고 하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후렴 가사가 넌 내 기억을 지워야 돼 한 포이즌 아노와켄 택인놈 뭐가 있어요 네 뭔 소리인지 알아들겠지 아 못 알아듣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사를 살짝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넌 내 기억을 지웠어? 난 지우개 아 넌 내 기억을 지웠어 난 지우개 포이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어 넌 내 기억이 지울까 말까 지울까 말까 지웠어 안 지울까 이렇게 갔으면 더 좋은 거 같아 아 넌 내 기억을 지울까 말까 지웠어 말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내 스타일 아닌데 역시 나랑 안 맞았더라고 좋네 좋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뽕짝이에요 아 뽕짝이야 우리는 경음악이에요 경음악 이 뽕짝이 조금 섞어줘야 돼 내 스타일 알잖아 뽕짝 무슨 느낌? 이런 느낌? 아 오케이 멋이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짝짝 짝짝 짝 이걸 뽕짝으로 한번 가보자 오케이 Let's have a good time Let's clap 어우 뜨겁다 어우 뜨겁다 뭐 일단은 아 아무튼 그래서 뭐 이쯤 됐어 보니까 애들이 좀 괜찮은 거 같아 또 나쁘진 않은 거 같아 그치 그치 괜찮지 뭐 우피디가 좋다고 하니 난 솔직히 반은 먹고 들어갔고 근데 또 보니까 또 애들이 열정도 있고 형님 이거 형님 라인이랑 진짜 잘 어울릴 거 같거든요 이 친구들이 해놓은 게 어 여기 한번 라이브로 불러주실 수 없으신가요 이거 형님 잘하시거든요 아 오케이 잘 썼네 이거서 알잖아 어차피 쉬운 일은 없지만서도 이게 인생이라는 건 참 그래 생각해보면 말이야 세상에 쉬운 일 없을 어려운 일 가리고 따지고 보면 될 일도 안 된다 될 일도 안 된다? 올려주셔야 돼요 나 안 해 올려야 돼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어때? 작업은 잘 되고 있어? 아 힘들어 힘들어 아니 근데 오늘 왜 부른 거야? 아 뭐 대표님이 노래 들려준다고 하던데 노래? 아 근데 요즘에 너무 연습을 새벽에서 그러는데 자꾸 노래 할 생각만 하면 하품이 계속 나오네 아니 노래하는 거에 카메라가 왜 있는 거야? 노래 듣는 거에? 오 성민이 오 성민이 오랜만이다 쟤는 왜 이렇게 더 심해졌냐 성민이 지난번에 봤을 땐 안 저러지 않았어? 많이 심해졌네 요 요 You know hip hop? 성민아 좀 앉아라 I know hip hop 정신없다 정신없어 어쩌다 힙합까지 갔냐 형 나 원래 힙합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좀 많이 심해졌는데 아 원래 이랬어 내 일상이야 이게 너 지난주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형이 레오였나? 맞아 잘 지냈어 레오? 그럼 잘 지냈지 찰스 그래도 우리가 회사에 이렇게 세 명밖에 없는 연습생인데 응 오늘 또 대표님께서 또 우리 음악을 또 들려주신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아 우리 세 명이 같이 음악을 해? 뭐 우리 중에 어울리는 애가 하든 뭐 셋이서 뭐 유닛을 하든 하지 않을까 싶다 근데 뭐 근데 약간 좀 우리가 좀 나이차가 좀 많이 나서 그러니까 형이 40살이지 응 이제 40인데 이제 또 만으로 바뀌니까 30대로 다시 내려오지 성민아 궁상 맞다 다리 좀 따지 말고 에이 마이 스타일 헤이 힙합 난 트로틀 트로틀 하지만 난 힙합 디스 이스 힙합 유닛 아 근데 형 나 진짜 빡쳐 왜왜 왜 형은 찰스? 형은 레오? 난 성민이 아 이름이? 음 근데 난 본명인데? 나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서 왜 나만 성민이? 너가 레오나드로 해가지고 레오 나르도 레오 나르도 레오 나르도 이름 헷갈리다 레오라고 하는 게 낫다 찰스는 플레임 뭐야? 찰스 스틱 안녕하십니까 어이 대표님 왓츠 업 아 저 친구 언제나 당돌해 아 이 친구들이구나 아 잠깐만 너 성민이고 아이 피대표 아 혹시 본 적 있나 이 친구들? 아 저는 처음 보죠 아 처음 보지 내가 소개 한 번 시켜줄게 아 인사 좀 해봅시다 너부터 제가 이제 올해로 마흔 이 찰스라고 찰스 저만이네 저는 35살 레오입니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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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야 그래서 성민이 아 성민이야 이거 장킷종 장킷종 왜 이렇게 모였냐 다들 바쁜 시간에 왜 이렇게 모였냐 다들 바쁜 시간에 왜 이렇게 모였냐 앨범을 만들거야 앨범을 만들거야 와우 드디어 앨범을 만들거야 드디어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생긴거야 오우 씨 홀리데이 우리가 또 코러스가 있어요 코러스까지 아티스트들을 빛내줄 아티스트들을 빛내줄 그리고 또 함께 무대에서 같이 무대를 멋있게 보여줄 와우 코러스 팀 이름이 남정네들이야 남정네들? 응 와 그 친구들까지 섭외 가능하신거에요 아 그럼 하고 왔어 요즘에도 제일 잘나가는 코러스 너네 진짜 영광인거야 남정네들 아우 정말 그거 맞추기 힘들었어 제일 핫한 코러스 제일 핫해 그래도 난 무엇보다 우리들이 함께라서 좋아요 야이 다가님 우리들이 함께해서 저기 즐겁게 하고 미투 미투 미국에서 햄버거 먹고 광칩 박지함 막걸리도 우피들 어떻게 준비됐나? 아 지금 제가 지금 이 친구들을 보니까 생각나는 곡들이 몇 개 한 창고에서 지금 좀 꺼내 보겠습니다 뭐? 뭐? 대표님 근데 노래 듣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그래 그래 나 이름 왜 성민이? 아 그래 그래 아니 이 형은 마흔 살의 찰스 응 너 몇 살? 서른다섯 살 서른다섯 살 레오 난 스물다섯 살 성민이 응 왜 성민이? 그 이름은 부모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나 I'm sorry I'm sorry 그 중에 첫 번째 노래로 제목이 만세라는 노래 만세 만세라는 노래 와우 만세로 만세로 프리스타일 한번 보여줘 오케이 수빈아 너 뭔지 어떤 스타일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의 느낌은 모르죠? Show me your feel 요 한 손을 들어 두 손을 들어 오 모두 함께 들어 오 같이 들면 좋아 만세르 만세르 해 오 한 손을 들어 또 한 손을 들어 좌우로 우로 흔들흔들 거리면 만세르 만세르 해 만세르 만세르 해 요 오 내가 만세를 하면 너는 만세가 보여 내가 만세를 하면 너는 만세 살까지 살 수 있을 줄 알아 만세 살까지 살 수 있어 나는 몰랐어 만세 살까지 살 줄은 하지만 나는 아직 스물다섯 살 하지만 나는 아직 스물다섯 살 성민이 난 성민이가 너무 싫어 I'm sorry 그냥 재능이 있다니까 이 친구가 정확하게 예상했던 대로 나오고 있어 이야 성민이가 재능이 있네 이 기세 멀어서 바로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 제가 또 해요? 아 다음 곡은 우리 찰스가 찰스 형 옷 자체가 일단 뽕짝이야 찰스에게는 그러면 아주 나이스라는 곡을 주고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라는 곡 제목 홀리데이 이야 노래 정겹다 뽕짝 어 뽕짝이다 뽕짝 어머나 어머나 하이 이러지 마스 하이 어머나 어머나 아 하이 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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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아주 한 번 더 아주 찰스 형 자는데? 어이 와 좋네 unbelievable 찰스 아 하품이 너무 맞아 형님 어떻게 어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진짜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들을 당장 나가도 되겠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 한번 고마워 고마워 레오 한번 볼까? 레오 좀 부담되겠어 레오는 뭔가 이 곡이 잘 오니까 레오 철스랑 왜 이렇게 잘했냐? 부담될 수 있어 레오 부담되면 일단 일어나서 뭐라도 해 레오는 손오공이라는 거 손오공 손오공 야 노래가 뽕짝인데 완전? 뽕짝이지 아히야 여수구 저 여수구 땅을 보고 계속 올랐지 정상까지 많은 시간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은 보란 듯이 어슬렁거리는 다이애노를 보았나 이야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기 내 손 좀 펴죠 그룹으로 갔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니까 그니까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프로듀서 그렇다면 잠시만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각자의 장점들을 모을 수 있는 곡이 어디 보자 노래 들으면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정도 형님? 그럼 그럼 그냥 위아래 중에 뭐가 AR이었지? 벌써 아픔이 나오는 거 봐 오케이 우리들은 음악이 신나 이런 노래예요 아 우피리님 노래 좋은데요? 노래가 너무 좋아 아 진짜 내가 형님 애들이니까 내가 진짜 준다 너무 땡큐해요 진짜 그게 주인은 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곡을 저희한테 주신다니 어떻게 오늘 녹음 바로 하러 가나요? 그럼 준비가 됐으면 준비 됐죠 Always ready 그렇게 해서 한번 녹음을 하러 가보자고 아 네 가봅시다 지금 바로 가면 되는 거지? 어 지금 바로 가야지 오케이 레츠고 뽕짝 레츠고 뽕짝 레츠고 뽕짝 레츠고 뽕짝 장난 아니? 아 죄송합니다 너 녹음이 장난 아니야? 어 담백하게 가 담백하게 어 신인이 욕심을 어디까지 부리는 거야 가볼게 편의님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그건 너 마음대로 가야 돼 그런 것까지 뭐 어디까지 처음부터 다 가르쳐줘야 돼? 뭐 하자는 거야